이제 엄마가 만든 소고기빵을 먹어볼 거에요. 우리 똥이가 먹방 잘 할 수 있죠? 이제 똥이는 이렇게 크게 주면 먹질 않아서 미리 이쁘게 잘라놨어요. 우리 똥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볼게요. 안 먹네요. 그럼 더 조그맣게 잘라줘 볼게요. 맛있어? 응. 와구잡거리지 않고 빨아먹는 것 같아요. 간보는 중이야? 먹어봐야지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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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영혼 팔렸는데 지금? 이모가 만든 간식 맛있지? 소리가 아주 찰지구만 찰찰찰찰 두부가 순삭을 해서 좀 더 잘라줄게요 칼 농사가 한거 아니야? 요번에 크게 먹여볼게요 아 손 씻고 먹어 손 좀 쉬어 체해 체해 너무 빨리 먹어 두부씨 앉으세요 앉아? 누가 앉아? 앉아 앉아 옳지 두부 내 손 불라 그래 천천히 천천히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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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대 고기만 샤워 이모가 지금 맛집이지 잠시 후 기다려 도끼가? 도끼 안먹어 두부 도끼? 도끼 안먹어 도끼 안먹어 도끼 안먹어 도끼 안먹어 도끼 안먹er 도끼? 내가 개마發現 그럴때 도끼의 잘랐어요 먹방 안하는 강아지 두부도 이제 그만? 배불러? 저녁끄러? 좀 더 먹을 것 같아요 저녁끄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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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